라인테크 시스템에서는 2D CAD 환경의 장점인 사용의 편리성과 BIM 환경의 장점인 3차원 공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 및 도면의 정합성을 높이는 부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래비 파워 시리즈라는 템플릿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템플릿이라 함은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항들을 미리 정의해둔 표준 환경 설정을 말하며 사용자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반복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인테크 시스템에서 배포한 래비 파워 시리즈는 소규모 글린 시설의 기준으로 허가형 도면 작성을 최종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프로젝트 탐택기, 도면 타이틀 블록, 각종 주석 기호, 그래픽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래비을 실행하여 템플릿을 적용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부터 모델링, 도면화하여 캐드로 내보내는 것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를 단계별로 보면서 래비 파워 시리즈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래비을 실행하여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검색기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템플릿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템플릿 파일 찾아보기 클릭하여 저희가 제공해 드린 래비 파워 템플릿을 선택, 적용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뷰는 드래프팅 뷰입니다. 이 뷰는 파일 실행 시 항상 최초로 보여지는 뷰로 각사에 맞춰 내용을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래프팅 뷰는 주로 프로젝트 정보나 디자인 의도 등을 표기하여 프로젝트 팀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보시면 기본 설정 값을 제공함으로써 분야, 도면별 트리 구조를 형성해 두었고 시트와 뷰를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모델 작성만으로 뷰와 시트에 동시 작성이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의 건축 뷰에 있는 인면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면도를 활성화하여 특성 창을 보면 뷰 타입이라는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뷰 특성에 매개변수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도면별로 트리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인면도에 보면 기본 레벨이 작성이 되어 있으며 이 레벨은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를 하여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을 작성하였으며 평면도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크게 사각형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시트에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한 것으로 100분의 1 스케일에서는 이 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면도와 콜아웃은 샘플 도면에 배치했던 것으로 각 프로젝트에 맞춰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